그리고 메모리는 16g까지만 써요 16g 한 12g까지 먹을겁니다 물론 다른거 돌리시면은 16g도 딸릴수도 있어요 FHD 기준이기 때문에 어 넌 뭐하니? 너무한다 이거는 그냥 죽이네 전방에서 쏘지마라 쏘지마라 어 이게 맞아? 야 개쩐다 야 갓건 갓건 스쿼드 개멸 예 그래요? 믿어볼게요 그러면 자 돌격합시다 자 얘하고 오우 샷샷샷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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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? 아싸 15먹고 숨어라 숨어 오 안돼 안돼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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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쪽에 뭔가 있었는데 오 뭐하세요? 음 똥싸니까 좋아? 아 시원하던데 자 이렇게 똥싸면 안돼요 이렇게 죽어요 네 그래서 안되겠나봅니다 시퍼를 이렇게 던질때 잘만 던지면은 아군을 아군이 아니고 적을 울릴수가 있죠 자자자 피하고 어 똥냄새 나는 탱크가 있다 자 까봅시다 아 아 이거 한방이 안되네 아 바꿔야겠다 맞아요 맞아요 잠깐만 저거 봐라 어 튀어 내려야겠다 어깨 썰어먹고 굿샷 하나 더 하나 더 저저저저저 전방에 저기있는데 함부로 가면 안될거같고 아 안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오우샷 굿 맞아요 네 가까이선 노좀 하시고 멀리서는 ADS 조준하시면 되구요 이게 다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물론 손이 금손이면은 암때나 싸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아휴 노좀해도 된다니까 뭐야 뭐가있는데 뭐 이런게 다있어 여기 아휴 아휴 이게 다 맞아요 그니까 여러분 조준하지마요 어차피 다 맞아요 어 저기도 있다 아 컴퓨터 게임이요 아 컴퓨터 게임이요 아 컴퓨터 게임이요 아 컴퓨터 게임이요 아니구나 타들 타들 타냐 타냐 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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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보호병 갓갓갓 그러니까 조준 억지로 하지마요 조준 억지로 하면은 바보소리 듣습니다 절 봐요 저같은 유비도 이렇게 쏘잖아요 여러분도 못할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할 정도면은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저게 다 날아갑니다 그냥 뭘 걸고 얘기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똥쟁이 자리에 왔다 시작해요 갓게임입니다 마지노소 마지노소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마지노소는 그거라고 했는데 조준사격 할 필요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설턴 같은 경우에는 50m 안에는 지하사격해도 돼요 의미가 없어 오히려 이게 더 잘맞아요 오히려 이게 더 잘맞아요 음 고마워 네 네 한걸 해주시면 좋죠 누가 있는지 적어놓구요 예이 만세도 적어놔요 오 이거 뭐야 이거 다 맞네 양사격 양사격 짱 갓갓갓 아 이거 너무 잘맞는데 이거 심할정도로 공격 짱 운빨의 범위군요 원래 잘맞는거니까 그런거겠죠 앗서샷? 앗서샷? 하나 더 있다 이 건방진 놈 혼돈 흐 흠 헉 쩔기 쩔기 어딨어 어딨어 뭔가 있었는데 다른 무기요? 뭐쓸까요? 얼락을 안해서 아 여기 밀덕 있어요 허어 그분들 맨날 총기를 보면서 막 싸우신다던데 그러면 그러면 자 CG 하나 갑니다. 이거 하나 딱 던지면은 정세가면서 싸우신다면서요. 자 M16 vs AK 승자는 누구일까요? 이제 채팅방은 싸움토로 변하고 저는 죽일 놈이 됩니다. 뭐 이렇게 넘는 모션이라던가 버그는 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우리 눈에는 많이 부족하죠? 어 샷건 너무 약한데? 아직 그러면 콘솔 가시기 나요. 콜업 할거면 콘솔입니다. 거기가 파이가 크더라구요. 역전이 힘들죠? 아무래도? 게스로 왜까? 사람 긴장되게 잡고 사퍼라게 하지 말라니까 하나가 여기야 샷 충전 2대 2네요 3대 2다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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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린다 헷갈린다 시야식필이 안되네 자 그것좀 돌리구요 조금만 버티죠 시야식필이 안되네 미스 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